어, 한번 끊었어. 버틸 수가 없다. 너무 휙휙 진행을 해버리는데? 어, 그러게. 아직 10시간씩 밖에 안 됐네. 아, 덥다. 빨리 끝내고 머셔너리 한 번 하고 생선을 하러 가자. 머셔너리? 응. 응. 그냥, 또 와보자. 아우, 오늘 저녁은 맛있네.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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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지 않았다. 그녀는 정수 리오니 아니야, 나 뭐해? 아니, 나는 뭐해? 이거 돈 잔다. 너 뭐하냐? 야 나도 쏠 수 있어 오! 우측 총은 내가 쏘고 있어 아 이렇게 에임 주용이 가능한구나 화면은 되게 제한적이다 인사이? 인사를 쏠 수 있네? 출발! 뭐해? 미사일 막 쏘지 말라고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어? 엠블렙니다 어? 야 돌아가 돌아가아아아 왜 돌아가지 못했어 좀비 잡는.. 좀비 잡고 미사일 쏘는데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래 아 운전 좀 똑바로 해봐 엠블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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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iler 엠블렙니다 뷰 MV 체 뷰븙니다 이제 hate 뭘 핀 포인트 사격하겠다고? 현실에선 그렇다고 아니 그거를 지금 킴포인트 사격을 하겠다고요? 안될거 같은데 가 미사일이 진짜 이때 필요했는데 미사일 아니 왜 내 발밖에 안들어가 미사일이 많이 있었으면 미사일도 공유한다고 갯수 미사일도 공유한다고 개수 미사일도 공유한다고 개수 우회전 잠깐만 사이 야 이건 진짜 필요한데 아파치 아니야? 코브란가? 타인드야? 야 어떻게 잘 숨어서 싸워 아파치다 아파치야? 아파치지? 아무튼 소망자야 왜 저렇게 맞아야 하는데 안주고? 잘 피하지?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 안해 다음부터 안 피할거야 알았어 잘 피했어 그래 에이다 말하는 거 봐라 그럴 줄 알아도 실속도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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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모스 침대 백보모얼 우리가 미사일은 없잖아 우리 미사일 없잖아 으 으아 트롤피 있는데 레온이 잡혔을 때 미사일 쏴서 보여주면은 트롤페나 얻어 아 진짜? 어. 게이머지에서부터 여기있어. 어. 이 바이러스. 더 바이러스. 스트롱범. 하아. 변. 신. 어. 미사일 생겼어. 변신이다. 미사일 생겼네? 미안해요. 어머니. 지금은 좀 있다가. 지금은 세계를 구해야 돼요. 잠깐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. 뭐야 저기 뭐야? 뭐 있어? 헛. 헛방 서지 말라고. 일단 밑에 있는 걸. 밑에 있는 걸 이용해. 밑에 있는. 뭐냐. 드럼통이라든가 이런 거. 아. 야. 레온이 좀 일 안하는데? 가만히 좀. 아. 있어봐. 이거 가만히 있는 거야. 이쪽에서 컥이 안 나온다. 수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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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. 이산윈 두 번 안 뜨놓자. 수신. 수신. 우신. 트 트 트로피 레온이 안 물려 아 저거 드림톡 쏠라고 했는데 너 조준 못하냐? 하고 있긴 해 근데 엉덩 제한적이야 가레스 안 보여 가레스 안 보여 화를 들을까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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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여기서 보이지? 아니 보이지? 아 에임을 최대한 왼쪽으로 감겨도 여기가 끝이야 뭐냐? 됐다 이제 됐어 보이지 보이냐? 어 보이고 있어 들을깨 이태형님 아껴와 아껴다가 트로피했다는 데 쓰자 레온이 안가쳐 오오 오 워 이 지참으로 갈까 이럴 때 래옹 뭐해? 헬레나 자? 자는 것 같은데 래옹 신사적이야 전신할 때 안싸워 신사적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? 어 등에 피보건 뚫렸어 등에 피보건 뚫렸어 등에 피보건 뚫렸어 어 불쌍해 총먹고 있는거 너 보컬냐? 안맞아 그 헬게 창문 우측 있잖아 거기서 최대한 왼쪽으로 우측 창의 왼쪽에 있는 공개선 거기까지가 내가 탄 에임이야 트로피를 못 얻었다고 한다 너무 쉬워서 우리 뭐했냐 왜 내 미스 넌 못 참고 생각하지 마 래언 그리고 항상 한 번 한 번 후 이제 마지막인가? 어, 이제 마지막이야. 아니야, 마지막인가? 몇 개 더 있어. 펠기 미션이 이게 돼. 에이, 나 착해!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말이야. 그니까. 식면 맡아라. 뭐해? 빙글빙글빙글빙글. 나? 아니, 너 말고. 방금. NPC. 안 되겠다. 저건 쏴야겠다. 이 타일은 아니야. 아냐, 저기 다이아나 마이트 들고 있는 애가 있어. 야! 야, 아이덴 떨어진 거였어? 어. 무모다. 아니라고. 이라고. 지레여. 개기여. 자. 컷 인물 너 잡은거 같은데 어디 하나 남았나봐 없는거같은데 인간에 빠진게 아, 오랜만에 배틀필드에서 필기 조정하고 싶어 배틀필드? 기스마크 어디 찍었어? 그러니까 보증이 형으로 말해줘? 에이다, 립스틱 안 발랐어 그래? 어 저기 왼 상자가 있는데 잘 못 본 듯 사다리인가? 와이어 액션 너 먼저 가봤자 아무것도 못해 정보 도용당해서 화남 이미 쓸 거 다 쓰지 않았나? 내 말이 근데 흔적 없으면은 그만 좀 없어지는 거 아냐 얘가 무죄라는 증거도 그치? 괜찮아 우리 에이다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다고 깜물 뭐야 깜물 깜물 리온. 죽을땐이야. 아, 괜찮아. 안도의 한숨 쉬고 완벽해. 난 뭐야 피할 곳이 없어 점프해 나는 너 에이전트 A라서 괜찮아 내가 마지막으로 돌아왔어 너와 우리 너와 우리 함께 너는 절대 너와 우리 너와 우리 너와 우리 너와 우리 너와 우리 너와 우리 아 젠장 나 이거하고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이 자식 안되겠어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어차피 어차피 마지막으로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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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금 봤냐? 난 너의 도움도 할 필요없어 레온하고 죽었어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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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앗 앗 앗 앗 앗 앗 앗 가자 허크 흥 펑크 휴 나 나 나 나 이 차례야 어 약초다 이 재식 안되겠어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뭐야 하아악 쭉 내려가는데 너무? 좀 기다리면 되겠지 어? 쭉 올라가는데? 이쯤 되면 불쌍하다 으앙 나도, 나도 커버? 나도 커버해야돼 나 안죽어 오호호 야, 스왑하는 거 보고 왜 안 맞지? 제발 일어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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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맞는 거 같지가 않은데? 아...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, 예에에에 감사합니다 여긴 안보여? 보인다 됐다 죽어라 시몬 스친데 어 뭐야 핀 남았어? 이 거리에서? 이거 잡았고 헬레나 다냐? 헬레나 쏘고있어 스나이퍼레프로 죽인다 뭐야 나야? 어? 헬레나가 살려줌 어제부터 깎아가는데 어우 드디어 컷신이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음! 누가 죽인다 어이웃 우린 그릇만히 아 너무 죽인다 저 북두신 거에서 되게 웃겼네 어... Sinn's 어어 민망! 그가 지금 좀 틀고 나를 불러줄게 그가 저한테서 죽어 악당한테 말다 아픈가? 아! 아파! 아프다고! 살고 싶은가? 그래! 살려줘! 살려달라고! 안되겠는데... 이런 대사였어. 아니 레오는 시대가 간만갈수록 더 늙어가는데 왜 에이든 더 젊어지냐? 너무 귀여워. 이런 이런 것들은 정말 궁금해졌어, 아니? 좀 재밌어. 너무 귀여워. 에이든 어떻게 탈출하는 걸까? 뭐야, 끝난 거 아니었어? 아냐, 마지막이야. 진짜 마지막. 하하, 나도 있다. 야, 무기도 못 바꿔. 그래서 중국에 있는 연구실에 왔다 이거지. 그 주변에 있는. 그 중간.. 신문수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? 여기가... 그냥 외부에서. 전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당신은 제 권력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당신은 제가 선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ㅋㅋ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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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!! 와.. 끝까지 들어보고 가자 음? 아하 무서워 어 무서워 쯽 이거, 거기서 봤는데 그, 앨런 웨이트에서 아아 네 하우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몬.. 저.. 고치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이건 시몬스가 아닐까 싶다 침대 우왕 나온당 안녕, 세상아 헬로 아아 우리 지금 시몬스는 이 시icho 우리는 이유로 인한가 너 오늘 시몬스였겠지? 시몬스였겠지 디저트 명중룡이 전혀 떨어지고 있음 알아 에이자 저렇게 화나는거 처음봐 왜 휴대폰 또있어? 좋은 일이야? 당연히, 제 계좌가 완료됐어 이렇게 에이자 편이 끝났습니다 짜잔 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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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이야 에필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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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필 로그 에필 로그 없어? 아니야 기다려봐 어 뭐야 나 왜 A야 아 맞다 적 쓰러트린 수가 좀 적구나 제작 이거 다음이 바이오워저드 6의 에필로그야 에필로그 나오나? 에필로그 나오나? 나오라 에필로그 안 나오.. 안 나오는데? 기다려봐 나올거야 이건 전체 시나리오를 깨야지 보여 음.. 이 에필로그는? 어 그럼 에이다 편에 에필로그는 없는거야? 어 실질적으로는 이게 에이다 편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지 에이다 편이 다른 세명 캐릭터를 전부다 깨야지 보니까 아 할 수, 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어 아폴 에필 로그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오워저드 7의 무대는 중동쪽이 될 것 같다 아아아아 에이다아 하하 재밌었다 아 약간 이걸로 올클리어를 했구만 영상 꺼내야지 흠흠